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요연대표부 간 외교공안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이에 대한 충격이 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쿠바와 북한은 서로 형제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깝기 때문인데요. 쿠바는 1960년대에서부터 북한과 수교를 맺고 계속해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돈독한 관계를 수십년째 이어왔었는데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는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형제국이라고 생각했던 쿠바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내부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밝혔는데요. 쿠바에서도 이를 의식하며 우리나라와의 수교 사실에 대해 북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발표 직전까지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교 소식이 공개된 이후 아직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역사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케이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3대 모두가 공들인 외교도 결국 한순간에 등 돌리는 모습에서 앞으로 북한은 축소된 외교력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북한은 연일 러시아와의 의호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또 갑자기 북한에서 쿠바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